안녕하세요 유튜브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들 텔론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가타! 러! 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학생 때 많이 했던 게임인데 아직 살아 있길래 해보는 게임입니다. 닻줄에 있는 캔디를 떨어뜨려서 저 초록대가리한테 넣어주면 되는 게임입니다. 가보도록 하자! 가자! 김장대 맛있는 맛있네? 별을 최대한 많이 모아보세요. 뭐 이런식으로 해놓고 여기 이렇게 해놓고 맛있는 맛있네? 하면 되는 게임입니다. 잘 만들긴 했어? 나 모르는 일이야... 자 아유 맛있는 맛있네 스무스 했다 뭐야 뭐야 깜짝 레벨 아유 아무튼 플레이에서 별을 수집하세요 알았다 아 이거 와아악 님방구임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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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맛있는 맛이네 이건 뭐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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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이렇게 와아악 대단하다 근데 돈 벌어야지 이해합니다 갓겜이니까 이해해 자 이거 뭐야 깨던거 하나 깨야겠다 돼지새끼 못먹지 이 백날 벌어봐라 니가 손을 뻗어서 먹어야지 버러지같은 녀석 내가 먹여준다 두러워서 무슨 희들뿌레지 꼬바라 돼지새끼 맛있는 맛이네 사탕이 상자 밖으로 날지 않게 하세요 잘가 껄 좋다 내가 이번엔 줄게 돼지새끼 만류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너는 대가리를 먹게 된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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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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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새끼 못먹죠 손을 뻗어 이 빡대가리야 손을 뻗으면 되지 저거 믿달라고 계속 아악 딱 하는거 봐 직원말이 없네 아주 그냥 자 해보자 오케이 실패 아 오케이 완벽했고 끊어버리고 여기서 터뜨린 다음에 어우 맛있어 맛있네 컷떠러프 재밌나요 아니요 먹고 살려고 하는거에요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뭐지 12초 후 뭘까 일단 이거 떨어뜨리는거 맞고 빠이빠이 아 먹으라고 아 아우 비누까지 처먹는 대단한 녀석 캐츠하라고 지금 보여주는거야 캐츠 지금 당장 다운받으세요 헬로니가 직접 광고한 그 게임 광고인데 나름 조회수가 잘 나온 그 게임 간접광고하지마 왜 뽐빠라바라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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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뽐빠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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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아잇 저걸 다 처먹어야 되니 꼭 여기 자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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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느낌왔다 이거 일단 자르고 이거 자르고 미안하다 이거 자르고 뭐하니 아니야 맞는거 같애 아 오케이 그리고 저 돼지새끼한테 이거 꼬린 맛있는 맛이네 늘어난 줄은 빨간색으로 변해요 네 뭐 먹죠? 옆에 두고 입만 쳐발리고 있죠? 저러다가 미세먼지랑 그냥 다 들어가죠? 지금 목구멍 봐봐 어 이 냄새 박을 좀 해 이 더러운 녀석아 알ō 일단 날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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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먹죠? 못 먹죠? 으 바보같은 녀석 불쌍한 척 해봐 한 번 먹어 아 이거 issen 맛있긴 맛있네 ps 냉랭랭랭랭랭 오 오? 어 이거 안돼 니가 내려와서 먹어 여기서 첫 번째 줄 짜 자 이거 여기서 두 번째 줄 자르고 이거 터트린 다음에 오케오케오케 이렇게 종합하다 맛이 있는 맛이 있네 업놈의 슈퍼파워를 써보세요 이거는 현질을 해야해요 화면을 터치하여 사탕에 영향을 주는 영역공간을 만들어요 안돼 응 안돼 응 안돼 어림도 없죠 돼지같은열성 어? 어... 어... 시청자들 지금 젓같죠? 그냥 빨리 처먹으면 될 ascend 튜토리얼이면서 염병을 뜨는거 보고 아주 그냥 엑같죠 어쩌라고 엑거면 니가 스트림왑이에요 맛있는 맛이네 여기 있네 행복해 별을 좌석으로 만들어서 뽀길 수 있어요 뭐야 이게 아니 시간 안 주는 거 보소 아니 그냥 안 써도 되잖아 쓰는 게 더 어려워 사기꾼 녀석들 한 번에 여러 줄을 자를 수 있어요 하! 하! 아유 실수 이건 진짜 실수 이거 약간 그거 같다 후르츠 슬래쉬 팡! 병력 있어! 팡! 이거 어떻게 하냐? 슬슬 귀찮아 그냥 운빨로 해 쳐! 좋았어 이제 별 안 먹어 그냥 사탕만 쳐 먹어 이 새끼 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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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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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실패 병력일섭 지렸고 거의 자린고비야 백날 그렇게 입 벌리고 있어 봐라 돼지같은 녀석 이제 이렇게 해놓고 딴 데 갔다 오면 되는 거냐 30분 있다 올게 먹고 싶지 먹긴 먹네 천상자 재밌지 실수였어 이건 진짜 던져 실패 여기다 실패 아이 피지컬 지리네 이 게임 오우 좋았어 잘했다 이번 건 이거 아까 했던 거잖아 아니 바로 안 비싸는데 지가 못 처먹고 나한테 인상 좀 쓰지마 이 빵대가리야 오우 지가 니가 안 먹었잖아 니가 안 먹었잖아 노력을 1도 안 해 쟤는 돼지같은 녀석 오케 오케 아 얘 실수있어 강속구 곰은 돼지같은 녀석 아 얘는 봐봐 노력하잖아 맛있게 막 갈취 하면서 하는데 돼지같은 녀석 와! 이 새끼는 안 불쌍해요? 저 거미가 더 불쌍해 내가 봤을 땐 할만한데 소리가 없으니까 살짝 질린다 리뷰 달아야지 아 이거 게임 개발자가 원했던 최고의 리뷰다 재밌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요기까지 쿼터로프 풀프리였습니다 끝! 걱정 시작! 걱정Talk 초크스틱 contemplation 완성! 공폭 라이브